안녕하세요, 저스트 리액션입니다!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노래를 리액션 해보겠습니다! 와! 하이 텐션, 와! 아, 혹시라도 잊어버리셨을까봐 한 마디 하겠습니다.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리액션 할 곡은 뭐죠? 네, 오늘은 타이가의 딥을 리액션 해볼 건데요. 타이가도 좋아하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여왕 니키미나즈의 피처링이 굉장히 또 기대되네요. 저는 타이가 포더로드랑 렉시리 등등 좋아하는 타이가 노래가 많아가지고 타이가 또한 정말 기대가 됩니다. 네, 굉장히 기대되요. 이 두 명의 아티스트에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나올지. 자, 그만 말하고 빨리 봅시다. 타이가의 딥 피처링 니키미나즈. 레츠! 고! ursynu 이쾰 오, 좋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, 아니 골반이 이렇게 생겼어 역시 잠깐! 우리 또 니키미나즈 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잠깐만 근데 일단 지금까지 느낌은 어때? 그 아무리 생각해도 영머니의 조합은 미쳤스! 영머니의 조합? 네 나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이올린 리듬으로 시작되잖아? 네 바이올린이 루프 되는거 같은데 그거랑 이제 베이스 좀 묵직한 베이스 네 울리는 베이스 그거랑 이제 잘 어울려서 굉장히 좀 멋있는 비트가 나오는 거 아닌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도 아닐까? 바이올린과 이런 조합으로 나오는 비트가 그렇죠 너무 대전 올라갔어 지금 살짝만 낮춰 릴렉스 해 릴렉스 저희가 한 잔 먹어가지고 좀만 릴렉스 오케이 오케이 더 들어보자 제가 본 게 아주 쾌한 조합 너무 쾌한 조합 너무 쾌한 조합 모두 쾌한 조합 너무 쾌한 조합 둘 다 일어나 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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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와 테이스바 형이 잘 듣고 있는데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!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신기한 걸 알아냈어요 이게 타이가의 인형을 갖고 놀 때마다 타이가는 계속 날아다니고 있어요 아 니키미나즈가 타이가를 갖고 논다는 건가?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나오는 그 검은색 마네킹 검은색 바이올린은 모르겠지만 검은색 마네킹은 아 블랙팬서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거 같은데 갑자기 블랙팬서가 나온다고? 갑자기 생각나서 끊어봤어요 나는 일단은 뭐 니키미나즈 참 되게 다양한 거 같아 확실히 니키미나즈는 좀 곡마다 해석하는 능력이 좀 남다른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막 뭐 이 라임으로 계속 나왔던 그 라임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일단은 원래 노래는 나는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베이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네 베이스 라인이 그리고 베이스 리듬, 소리 다 너무 좋았어 음 이 바이올린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비디오적인, 영상적인 걸로 봤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심플하게 찍은 거 같으면서도 네 좀 어려운 느낌 어떻게 보면 좀 이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네 살짝 좀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 음 또 있는 거 같고 네 확실히 좀 영상이 되게 막 다양한 다채로운 느낌은 아니지만 음 심플하면서 조금 어려운 느낌 음 음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든 그래 뭐 딴 얘기 할 얘기 없니? 저는 음 아 좀 빨리 좀 낮추고 빨리 보고 싶어 아 빨리 보고 싶어 그리고 일단은 또 한 마디만 하고 싶어 네 그 니키미나즈는 몸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? 아 It's like 콕 콕바럴 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음 골반이 엄청 아 그리고 이번에 영상에서 저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좀 왜? 되게 다른 뭔가 달라 이미지가? 네 색깔로 염색해서 그런가? 아 그런가? 좀 더 이쁜 것 같던데요? 아니 계속 이뻐지고 있어 자 Let's go 라임이 되게 많네 아니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해 여성스러워 여성스러워 블랙팬서같이 생긴 줄 알았대요? 아 느낌 있네 진짜 감동 와 형이 말하고 나서 보니까 아까밖게 안 보여요 야 이건 피처링 수준이 아닌데? 그러게요 그냥 이키미나즈 곡 타이거 피처링 형! 어땠어요? 어땠습니까? 일단 난 비트적인 부분부터 얘기하자면 바이올린 소리로 시작되는 비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바이올린이랑 아마 8068 베이스를 쓴 것 같은데 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 그리고 사실 타이거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네 리키미나즈밖에 안 보였어 그렇죠 리키미나즈 사랑합니다 리키미나즈 너는 어땠어? 저도 형의 말에 공감합니다 이 노래는 리키미나즈의 노래고 타이거 피처링인 것 같아요 농담이고 비트 엄청 좋았고 영머니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영머니 조합 진짜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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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올린 소리 진짜 좋지 않아요? 그 베이스랑 같이 나오죠? 네 네 기대됩니다 그건 그만 말하고 저도 좋아요 알람 설정 안 살려줄 거예요 저도 좋아요 알람 설정 에이 잠깐만 잠깐만 아 내가 무슨 뜻인지 잠깐만 왜 웃기지 갑자기? 트릅 나와 잠깐만 콜라 먹어가지고 아, 혹시나 잊어버리셨을까봐 아, 다시 해야겠다 아, 잊어버리셨을까봐 오케이, 다시